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래블러 연호입니다 오늘은 삼척에 있는 엘린 캠핑장에 나와있고요 좀 살짝 늦었네요 그래서 벌써 해가 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천 앞이여가지고 여기가 제 사이트에요 이 캠핑장에서 제일 큰 사이트래요 천천히 텐트 혼자 치고 밥 먹을 준비해서 밥 먹고 내려갈 수 있으면 저기 내려가서 발이라도 좀 담가 보겠습니다 고닥불 피울 수 있게 해 놓고 이건 아직 준비 안했어요 겨우 끝냈습니다 해가 거의 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앞에 있는 하천에 한번 안 들어가 볼 수 없겠죠 이제 콰이어 타임까지 있을 거니까 잠깐 앞에 개천 구경도 좀 하고 밥 천천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재밌네 여기서는 1시간 거리긴 한데 태백에 제 지인이자 구독자가 한 명 있는데 막창집을 해요 막창집 저 맨날 캠핑할 때 고기 구워 먹는 거 아니까 캠핑할 때 막창 한번 둘 테니까 가서 먹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마침 다른 캠퍼분들 막창 대창 해드시는 거 보면 되게 먹고 싶었는데 항상 1순위가 아니어서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막창 지원을 받아서 저녁은 막창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고 있는데 맥주만 마시고 맥주만 마셔서 불쌍해 보였는지 옆 캠퍼면 테트에서 왔다 주셨어요 이거 진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아직 밥을 못 먹어 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제 태백에 갔다 온 건데 돼지 막창이랑 소막창이거든요 제가 많이 안 먹어 봐서 뭐가 돼지고 뭐가 손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뭐가 돼지고 뭐가 손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제가 그거 늦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불닭볶음면이랑 옆 텐트 분들이 갖다 주신 이거 튀김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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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털щoya 아이고 털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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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진짜 마음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술 마시는 거거든요. 텐트 안에서 좀 노래를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러다가 뒹굴다가 뒹굴거리다 자야겠죠. estudiante 안에서 넓은 것 같고 청양고추 들어주는 것 같고 손이 담아놓은 것 같고 저는 고춧가루 4시간? 5시간 정도 불멍을 때리다가 왔는데 12시가 넘었네요 제대로 캠핑을 즐겼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만족스럽고 여기가 되게 좋아요 진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고 하천소리도 해소리도 다 너무 좋았고 별도 진짜 많이 보여요 강원도라서 많은 캠핑장을 다닌건 아니지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오늘은 자 보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진짜 좋네요 아직 새벽 5시 40분이라서 지금 잠깐 노래 들으면서 걷고 있거든요. 계속 이 하천 소리 들리니까 엄청 편안하게 잠 잘했어요. 그래서 그냥 조금 걷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나가려고요. 친구들, 일어날 날이 일어나는 안팎이 일어날 날이 일어날 날아가고 일어날 날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오늘의 질질은 우유를 준비해 봐주세요. 투명한 식용유 Python 다음날 연ק 배고프로 한입 두근무 바삭 중간에 깨끗 마이머도 없더군요 핸드폰 안바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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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너 반 잡아서 먹으면 될 듯? 오케이. 오늘 날씨 진짜 좋죠?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딜 가냐면 제가 강릉에 왔을 때 해돋이 보러 갔다 못 본 그 영상에서 원래 가려고 했었던 이제 허나 로라는 드라이빙 코스가 있는데 그 앞에 또 망상해수욕장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드라이빙 한번 하고 이제 이 친구 보내고 저도 집에 들어갈 겁니다. 진짜 좋다 오늘 진짜 좋아. 뭔가 날씨가 엄청 더운 느낌도 아니고 맞아 진짜 괜찮다 날씨 오늘 최고인 것 같아. 진짜 나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. 비가 안 오는 게 비가 안 오는 게 이상할 정도로 비가 안 오는 게 약간 이상할 정도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. 나 이런 맑은 동해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거든. 슬리퍼 달려 들어가면 못 구하겠는데? 갑자기 많이 올라와요. 최근에 남해랑 서해를 많이 갔었는데 그때 강릉 왔을 때는 뭐 거의 폭풍과 몰아쳤기 때문에 들어갈 생각도 못 했고 진짜 이런 정상적인 동해바다를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발 정도 담그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지워지기 지워지기 1분 전 아직이야. 파트! 내가 봤을 때 연후를 빨리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너 글씨 되게 예쁘게 쓴다. 발로 밟아가는 게 구독과 좋아요. 알아요. 다리. 마사지 너랑 다운.